차 키 챙기는 걸 깜빡 잊고 때로는 귀찮아서 차에 키를 두고 내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.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고 펴져 있는 차량을 노린 초등학생들의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건데 불과 20분 만에 차량 두 대를 훔쳐 운전했습니다. 김세희 기자입니다. 청주 오창읍의 한 주택가. 누군가 길가에 세워진 차량 주위를 서성입니다.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차를 몰고 유휴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.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아슬아슬 피하는가 하면 마주오는 차량을 보고 인도턱을 넘어갑니다. 차를 후진해 전면 주차도 능숙하게 시킵니다. 운전자는 다름 아닌 11살 초등학생 A군이었습니다. 이후 A군의 범행은 더 대범해져 주차돼 있던 1톤 화물차를 몰고 800m 이상을 이동했습니다. 불과 2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.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찾아냈고 그중 안에 키가 들어있는 차량을 운전했습니다. 지난달 9일에도 초등학교 5학년생이 청주의 주택가를 돌며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 검거됐고 이 범행 대상 역시도 차키를 안 해두고 문을 잠기지 않은 차량들이었습니다. 경찰은 A군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최근 차량 절도 범죄가 잇따르는 만큼 차량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. CJB 김세희입니다.